대표로 나와서 대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대표 한 명을 뽑아주세요. 팀 대결도 있어요. 먹는 것도 입에 잘랐습니다. 이 떡을 성공하면 소수미가 600량을 준다. 아니, 그럼 내가 하겠어. 알아봐, 나도 먹을게. 줘봐봐. 우리 강호동 대감 머리에는 들어가오. 떠들 문제가 아니라. 머리가 문제예요. 머리 통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밑에 형이 통에 들어가. 머리 통은 들어가더라고, 봐봐. 딱 맞습니다. 뒤에 찢어져. 와, 조직 보스다. 잘 먹은 영안도 사갔어. 두 사람 중에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팀이요. 자, 10점 걸고 가겠어. 잠시만요. 이거 자꾸 가란 거지? 뭐 지목으로 치기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 자, 가겠어. 간절하게 먹으라고. 자, 준비. 시작! 됐어, 그렇지. 너무 어렵다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침 발랐어, 됐어. 됐어. 됐어, 됐어. 조빵, 조빵, 조빵 물어! 물어! 네, 그렇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어, 와! 입 다 무는 게 돼, 입 다 무는 게. 배고픈 거 아니에요? 참 되게 되겠다. 반동 좋아, 반동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어떡합시다. 춤추시는 거 어떻게 해. 춤추시는 거 어떻게 해. 어, 10점이야. 10점이야. 10점, 10점, 10점. 네, 좋지. 성공했다. 성공한다, 성공하다. 이상민, 상민. 성공! 어려워. 산비를 간절해서 그랬나? 왜 잘하지? 좀비 같아, 좀비. 종종해. 아까 들어가서 녹전을 치고 나오지 않았어? 돌아버리겠어. 아, 깜짝이야. 나이스. 축하, 축하. 계속 이어서 다음 산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진정한 쇼맨이요.